자, 됐어요. 가. 다 됐어. 아, 또또. 또또아의 전쟁을 선포합니다. 오, 진수는 자기 밥 먹네. 자... 또또 간식. 아, 너는 진짜... 또또야. 아이고. 너는 문제가 왜 이렇게 무서워해? 어? 너 털 한번 빗겨주려면 내가... 어? 이렇게, 이렇게. 어? 상민이는 그래도 참 대화를 많이 하네요. 혼자서. 혼자서. 많이 하게 돼요, 동물하고. 진짜. 또또. 또, 또 미용실 가서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하려면. 그렇지? 돈이 좀... 저 장갑이... 털 갈아주는 장갑인가요? 어, 어. 그런데... 이게 장갑이 1,000원도 안 하잖아. 950원이잖아. 하하하하!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털이 잘 빠지니까. 950원. 너 인터넷에서 샀나 보다. 어, 야. 얼마나 고마운 장갑이니? 하하하하! 시원하지? 하하하하!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하하하하! 됐어. 너 이거 봐봐, 이거 봐. 이게 얼마나 많이, 이게? 오! 이 봐, 이 봐, 이 봐. 네 거야, 다. 아, 털갈이를 하는구나. 털갈이를 하는구나. 털갈이. 털 많이 빠졌다, 그런데. 아... 자, 이거는. 손님도 오시니까. 음. 누가 또 오나 보다. 네. 오늘 또 손님을 치르는구나. 아, 분이 못. 하하하하하하. 아, 난 뭐하는 건가요? 하하하하! 아, 난 뭐하는 건가요? 하하하하! 하하하하! 하하하!